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 흐름 좋다고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만 담은 것도 아니고요. 워런 버핏도 TSMC, TSMC, 대만에 있는 반도체주를 담았다고 하는데 왜 담았을지 반도체주 흐름을 우리도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레몬니처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TSMC를 매수한다고 뉴스화되지는 않잖아요. 해드릴게요. 그런데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또 TSMC를 샀다고 하니까 버크샬서회가 투자했다는 것은 뭔가 이 반도체의 업황을 좋게 보고 TSMC를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얼마나 샀는지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앵커님이 사시게 되면 같이 오르는 기현상도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은. 네. 조금 더 유명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워런 버핏이 샀다. 참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은 자기 운영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 놓고 투자 보고서 알려지면은. 뉴스 내면. 네.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귀재가 귀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중에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유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 때도 과감하게 매수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돈 많으니까 가능한 걸까요? 네. 그런 쪽에서 3분기 중에 지금 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을 주식 쇼핑을 했다고 합니다. 주식 매수를 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산 쪽이 TSM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TSMC 대만 게 아니라 예탁증서죠. 미국의 예탁증서 ADR을 매수를 하면서 무려 6천만 주를 매수했는데 금액이 한 5조에서 6조 사이 정도. 환율 개선하게 되면 그 정도를 베팅을 했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워렌 버핏의 투자 탑 포트폴리오 10위 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러면 이제 한 번 샀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한꺼번에 또 몰리기 시작하죠. 또 지금 ASML CEO가 방한을 해서 이거는 더 예고돼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잘 알려진 EUV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 한 대당 3천억, 4천억은 기본. 이런 쪽에 동탄의 R&D 센터 기공식에 우리도 거기 들어가겠다라는 쪽에서 기공식 참여를 하는 모습들도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들이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와 좀 사업거리 없을까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나 클라우딩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반도체가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도 논의했다라는 쪽도 오늘 반도체조를 끌어올리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퍼펙트 스톡님은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버핏이 담았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버핏도 몇 조원씩 손절의 EU라고 이렇게 글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같이 지켜보고 버핏도 샀대? 뭔가 좀 반도체에 있어서 뷰가 달라지나라고 의미 부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버핏도 샀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과거에 항공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맞아요. 그런 쪽에서도 기업의 구조적인 업황도 물론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기업의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 그러면 몇 조 도 아랑곳 없이 손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다. 다 규제는 다 교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런 또 강심장, 이런 것도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대응하는 저희 투자의 단계에서는 손절도 무조건 갖고 있는 것만 능사 아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쪽을 볼 때 일단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최근에 대규모 계약을 취소했다. 특히 완전히 오더 컷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되다 보니까 우려감은 컸었는데. 하지만 주가는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싸졌죠. 이거를 좀 이용했던 게 아니냐라고 한 점들인데. 또 하나 개인적으로 놀라운 거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사에서도 봤듯이. 일단 웃으면서 악수는 하죠. 잇몸 보였습니다. 두 분 다. 잇몸을 보였습니다. 네,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약간 레드라인 관련된 쪽에서 대만 얘기라든가. 인권 얘기 이거는 약간 또 첨예한 대립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이런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도 가격이 싸다라는 데 더 베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반도체에 있어서는 겨울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겨울이 온다라고 해서 막 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겨울이 안 오고. 삼성전자가, SKNX가 대형주들이 열리를 보였던 적도 있었고. 이제는 좀 괜찮아질까 했더니. 더 추운 겨울이 온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 혹은 국내 증권사들의 뷰가 좀 시시각각 바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약간의 시장에서 불안감은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아직 환호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윈터는 맨날 온대요. 근데 뭐 사계절 내내 겨울이래요? 이러다 빙하시대에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통 아는 일반적인 상식주. 상식인데 손이 안 나가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화학주가 움직이는 것도 그런 배경이죠. 업황이 안 좋다. 회사들의 적자가 이만큼씩, 몇 천억씩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이 큽니다. 주가는 벌써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쪽도 어떻게 보면 약간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기 민감 쪽의 성격인데. 이런 쪽은 안 좋다, 힘들다 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 전에 미리 빠지고 안 빠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오히려 약간 고개를 들려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겨울이나 겨울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주가는 미리 선반영했다가 나머지 다음에 변할 가능성을 체크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영향력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근데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는 감짝감짝 놀라죠. 아우, 이런 데도 갖고 있어야 되나. 근데 주가는 그럴 때마다도 오히려 그 전에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출렁출렁이긴 하지만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항상 이런 불황이 왔을 때 이런 업체들은 불황 때 투자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범용 투자는 안 하고. 다음 호황이 왔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기술력을 지금 끌어내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분야는 지금 투자를 계속합니다. 그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소부장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미세화 공정, 그리고 또 낸드 쪽에서는 적층 공정, 이런 쪽에서는 계속 더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만의 TSMC 주가도 이 소식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중화권 증시에서 항상 테크 지수가 급등을 하기도 하고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인엑스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 주들이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는 장인 반도체 주들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도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TSMC 사지 말고 삼성전자 사지 그랬냐고. 네, 저희 개인 주주가 너무 많아서 이거 분석하셨나요? 근데 같이 좀 잘 살아봅시다 라고 영어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일단 지금 어차피 TSMC가 어떤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국내 메모리 업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많이 반응한 건 DBITEC이다. 또 실적도 어제 보니까 잘 나왔죠. 여전히 지금 실적 괜찮다라는 쪽에서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챙겨야 될 게 오셋이죠. 어차피 파운드리 쪽으로 강화돼서 전략적으로 이쪽을 키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셋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대만이 보여준 전략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집중하고 나머지 검사나 패키징은 뒤에 너희가 해. 그러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다 성장을 했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같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오늘 이쪽이 제일 또 두드러지게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 또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산하고 제어하고 하는 이런 칩과 관련된 비메모리 영역들은 당연히 더 발달되고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를 또 보조하는, 메모리 쪽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또 활용하는데 입력, 출력 이게 다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메모리도 같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비메모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도 성장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도 동반적인 수혜가 있겠죠. 이런 장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업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황이 끝나고 또 이제 기술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도 같이 큰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변화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 있잖아요. 계속 뭐 출시된다, 출시된다 했다가 밀어주고 밀어주고 내년 1월 양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쯤이면 1월 소식과 함께 이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가 국내 삼성전자, SK아닉스 이런 반도체 주의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딱 그게 내년 연초니까 한 12월부터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나온대요? 아, 모르겠어요. 자꾸 공수표를 던지긴 한데 1월 양산이 지금은 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인류에 풀리지 않은 3대 숙제 중에 하나. 그렇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진짜 이거 진짜 언제? 맞아요. 여섯 번째 같은데요, 지금 벌써. 그런데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금 AMD가 새로운 DDR5에 적용되는 CPU를 먼저 내놨기 때문에 AMD한테 쫓기면 또 그마저도 안 되다 보니까 나오긴 나올 텐데 지금 문제는 수유를 갖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불량품이 안 나오고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또 적정한 파운드리 쪽에 맡기면서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아직 적절하게 배치도 못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진퇴 양난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처음에 선보이면서 약간 물량 부족식으로 끌고 가야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인기 있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나올 텐데 아직은 뭐 내년 1월 가서 본격 추락 이게 확인된 다음에 봐야 될 거긴 한데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저희 DDR5 종목들 있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기대를. 알겠습니다. 양치기 소녀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이 예전처럼 반응을 안 보이는 게 너무 헛우석어서 헛우석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또 앞서 지금 두 정상이 만났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잇몸까지 보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미중 갈등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뭐 민주당이 승리한다, 공화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뭐 IRA가 법안이 뭐 살짝 더뎌진다 뭐 여러 말이 많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가 되든 미국의 우선주의는 굳건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들이 우선주의를 내세울 거는 가장 먼저 또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중의 갈등은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사이 낀 국내 기업들은 내년에도 좀 골치가 아플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현상은 14나노 이하 이쪽으로는 중국의 장비 반출 안 된다. 하지만 1년 유예해 주겠다. 그런데 1년 유예가 말 그대로 유예죠. 내년 가게 되면 아 몰라 이제 그만해 하고 딱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구보다 삼성원자 SK하니까 잘 알 것 같고요. 지금 기준은 매년 유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중국의 파워가 조금씩 더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원자 SK하닉스의 미국이 얘기하는 바가 그거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서 하는 것보다 동맹국 쪽을 먼저 동맹국 쇼어링이라고 그러죠. 이쪽을 강화시키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내년까지 해서 삼성원자의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애매내 얘기가 안 나오죠. 현금을 갖고 일단 쌓아놓은 상황 쪽에서 뭔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예 그런 파운드리 쪽이나 아니면 메모리 쪽이나 이쪽에 대해서 미국 공장 얘기 이런 쪽이 좀 더 강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트렌드에는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인데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거는 정치적인 것과 같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좀 접수로 받았는데 접수가 많이 됐어요. 지금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 퍼펙트스톡님이요. 반도체 겨울은 언제 오나요? 그렇게 말이 많았던 반도체 겨울 언제 오는지 궁금하다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또 코리아 MC님은 삼성전자도 이제는 반도체를 넘어서 배터리에 집중한다는 기사가 있던데 그럼 또 시장에서 반도체보다는 배터리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신 것 같고요. 루즈님은 하나의 질문에 많은 걸 넣으셨어요. 반도체 장비 소부장 제조사 어느 부분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열심히 받아 적고 계신데 숙제입니다. 저희 질문 좀 해결해 주시죠. 언제 겨울이 오느냐 이거는 제가 스노우맨도 아니고 일단 겨울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겨울을 갔습니다. 지금이 겨울이다. 겨울이 들어온 상황 쪽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어떤 트리거로 뭔가 변화가 되느냐. 그런데 말씀하셨던 DDR5가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지 않, 그쪽에서 뭔가 변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온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배터리 쪽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배터리 쪽보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끌고 간다고 하게 되면 배터리 쪽은 삼성 SDI가 할 일이겠죠. 그런데 그와 함께 전략적 자산배분들이 나온다는 관점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은 또 나와봐야 되겠죠. 그런데 러브콜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보다는 지금 저희는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 영역을 넓혀가는 데는 계속 열의를 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부장은 마지막 질문과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부장 쪽은 어려운데도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세공정, 그리고 또 EUV 이쪽은 내년에 더 많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세공정과 EUV 쪽이요? 네. 그쪽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ISC나 원이 QNC 이런 종목이고요. EUV 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SNS 택, 소재 쪽이고 EUV는 장비 쪽은 FST죠. 그와 함께 동진 세미캠이 또 보여주고 있는 이번에 실적 동향도 보다 보니까 아주 퍼펙트합니다.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아마 내년은 EUV로 가면서 성과가 뚜렷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EUV 관련주로 주목을 해보자고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금 세계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으니까 장비 쪽은 건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가요? 장비 쪽에도 미세공정과 관련된 장비 쪽은 봐야 됩니다. 그쪽은? 네. 그쪽이 쉽게 얘기하면 아마 삼성전자 TSMC 같은 경우는 진입한 게 핀팻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삼성전자는 GAA라고 하는 방식으로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장비들 쪽도 보자라고 하게 되면 원익 IPS부터 유진테크,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도 연결이 되는데 아직 범용 장비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실적 흐름들이 반영되는 거는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여도 EUV나 미세공정과 관련된 종목은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숙제 다 마치셨으니까 이제 가도 되나요? 네. 가도 되세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